안녕하세요. 경북뉴스 조선희입니다. 울진군 연호공원에서 별빛 따라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진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8월간 연호공원에서 별빛 따라 함께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빛 따라 함께 걷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울진읍체육회, 보건소가 주관으로 바쁜 직장인 등 야간을 이용해 운동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으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른가, 공복이 혼동되어 과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 쌓인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비만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울진 보건소장은 하루에 30분, 40분 동안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며 별빛 따라 함께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걷기 운동 분위기 조성 및 군민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뉴스 조선이었습니다.